이어가겠습니다. 네. 시민포즈의 걸까진 분들 앞으로 데려가시고 지금 한 번 더 편리하시고 워싱턴이 더욱 편리하실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편리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시민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저희는 편리춘진 편리춘건 풀뿔니웅지에 한일 동기꾼들을 모욕하고 시민분들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조선인에게 행했던 무차반 학살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 집권을 다시는 뺏기지 않도록 싸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쪽불 시민분들이 우리는 이렇게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끌어버리는 것이 우리 국가의 집권을 지키고 역사를 지키는 일입니다. 함께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곳은 모욕에서 한일 동기꾼들이 이곳에서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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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